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봐봐요 근데 그거는 설득력은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는거고 이제 밀도라는게 그냥 계속 싸워야 되는거죠 그래서 사실 해보니까 네 그 다음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뭔가 계속 그 발표를 작가에 이루는게 해야 아 이상할까 세계관이 이렇구나 그거를 좀 이렇게 잘하지 않게 하는 치기노고이거나 아니면 물만두었거나 처음부터 그거를 치기노고이거나 저희랑 있을지는 몰라서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다 잘하셨었고 그런사람 겹쳐도 천천히 이제 좀 촉심있게 가면 여기 장리도 인테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의 다지않은 못가 GPU 잠깐가게 되네 한번만 맞을보았 한 번 맞을보았 감사합니다.